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이 보인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개인정교 연구 10단계를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10단계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먼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단계 제일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죠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세한 내용들을 파악하겠다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글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느낌을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먼저 단번에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앞뒤에 앞에 어떤 이야기 있었고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단순히 들리는 글, 문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 먼저 읽고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면 대충 지금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감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 그 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해당 본문의 단락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눈 단락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제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부터는 해석의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해석이라고 하면 관찰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단계로 들어가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문법적인, 문학적인 과정, 다도의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어떤 문학 장치가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함을 통해서 문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추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5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좀 더 심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좀 약간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통전적인 그런 틀 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또 다른 본문에서 불임이라는 모티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턴 연구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주제를 작성합니다 본문의 핵심적 주제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가 7단계입니다 이로써 해석의 단계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적용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적용의 단계는 8단계 9단계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2화에서 살펴봤던 4가지 관점이 있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관점 대전제, 하나님의 선교, 그리스도 중심, 교회됨,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 이 4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앞에서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알아냈던 본문의 의미들이 이 내 영역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어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8단계 9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적용의 단계고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작성함을 통해서 마무리 짓게 되면 개인 성경 연구 10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10단계 중에서 제일 먼저 관찰하기 단계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단번에 읽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단번에 읽는데 첫 번째,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라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설교나 주석집을 먼저 참고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듣는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본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어떤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읽어버리면 선입견을 생겨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 설교집을 성경으로 삼지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번에 읽을 때도 해당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읽으라는 겁니다 한 자를 읽고 묵상하지 말고 1절부터 10절까지 끌어서 우리가 그 본문을 묵상한다고 한다면 1절부터 10절까지 그냥 한 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쫙 다 읽고 그렇게 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쫙 통으로 읽어야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으로 본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예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으로는 누가복음 21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바로 과부의 두랩돈 과부의 두랩돈과 관련된 본문인데 자 본문을 먼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헝금함에 헝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헝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먼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대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직관적 읽기, 통으로 읽기, 한 번에 다 읽기, 단번에 읽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다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딱 읽었을 때 그렇게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죠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과부의 헝금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중에도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었노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읽자마자 느끼는 느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헝금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끝나버리면 2단계에서 7단계까지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1단계에서 바로 8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읽었을 때 파악했던 나의 이해가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단번에 읽기가 끝났다면 앞뒤 문맥의 맥락을 파악하라 성경 속 맥락을 파악하라 먼저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헝금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접 문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누가 보금 앞에 누가 보금 20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직접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문맥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털어먹는 이야기가 직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직후의 문맥은 뭘까요? 직후의 문맥은 21장 5, 6절 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다음에는 생략하고 그리고 이 과부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뭐냐면 그 아름답게 지어진 해록 성전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싸게 만들면서 저 성전이 곱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과부의 헌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본문이라기보다 이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본문이 있죠 단순히 헌금을 칭찬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뭔가 유대교를 경고하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착시당하고 억압당하는 불쌍한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민을 가지면서 어떤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맥락 가운데 이 본문에 위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벌써 2단계를 수행하면 벌써 1단계에서 우리가 읽었던 의미가 조금 더 새로워지고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단계에서는 뭐를 할까요? 네, 단락을 나눕니다 이제 앞뒤로 읽었던, 또 본문을 읽었던, 관찰했던 본문을 관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락들을 나눠보고 그 나눠진 단락들의 제목들을 붙여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성경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 하나는 논리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본문이 있고 무언가를 사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논리 중심적인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무엇을 따라 본문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바로 사건을 따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사변적인 무언가를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 강화체, 바울서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논리를 따라 그럼으로, 그리고, 그래서 논리를 따라서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문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산 아름다운 이 마을에 원숭이, 개, 고양이, 사슴, 너구리, 새 등등 여러 동물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첩하고 재빠름 토끼와 느린 거북이가 달리기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경주를 하기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라 그랬죠 제가 사건을 따라 나눌 것인지 논리를 따라 나눌 것인지 그런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사건을 따라 나누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랑 여러 가지 잡다한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는 동물 마을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죠 토끼와 거북이가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대화 끝에 약속하고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바뀌죠 한 장소에 모이는 이야기로 바뀌죠 그래서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약할 줄 알고 장소에 모이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소제목을 붙여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논리를 따라서 나누는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성경에서 가장 논리적인 글이 펼쳐져 있는 책이 바울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로마서 1장인데 뭐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대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그리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좀 바뀌죠 앞에는 하나님의 복음, 3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이시다 그로 말미야마 여기서 또 바뀌죠 5절, 6절 그래서 그로 말미야마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됐다 우리 나오죠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에 관한 것 3절, 4절은 예수님에 관한 것 5절, 6절은 우리에 관한 것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본문을 달락을 나누기를 할 때 사건을 따라 나눌 것인지 아니면 논리를 따라 나눌 것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거죠 먼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헝금함에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두 람부터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끝나죠 왜냐하면 보시고 보시고 하는 서서 보시고 보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러실 때 내가 참으러 너에게 말하시죠 이 반부는 다른 사람이 많이 넣었도다 자 말하셨습니다 그죠? 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부가 다른 사람을 많이 넣었도다 이제 과부가 많이 넣었도다 근데 여기서 보면 부자들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이 넣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약간 뭔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4절인 겁니다 우리가 1, 2, 3단계 그러니까 관찰하는 단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단번에 읽고 부족하면 한 두세 번 더 전체를 읽고 그리고 어느 정도 뜻이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면 앞뒤 직후 직전 문맥을 살펴보면서 어떤 맥락 안에 있는 이야기인지 그걸 통해서 저의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법문을 논리를 따라 혹은 사건을 따라서 단락을 나누고 작은 제목을 붙여보던 그런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보니까 우리 예문은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예수께서 유대교를 비판하시는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에 많이 넣었다는 평가는 단순한 칭찬의 맥락이 아닐 수 있다는 직감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